안녕하세요. 평소에 전기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가 엄청 많아서 스포터를 공연하고 있었는데 스포터보다는 갖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공기 자전거를 알아봤는데 코너스가 제일 디자인이고 매력이 있어서 수건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엉덩이가 좀 안 맞고 수건 안장을 바꾸면 해결되고 생각보다 빨라서 되게 좋고 처음에 좀 탈 때는 중요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생각보다 빠르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잘하면 돼 꺼내면 안되나요? 꺼내셔도 돼요 꺼내면 너무 작은 게 뒤에 아 그거 잘라드릴게요 잘라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잘해주세요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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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